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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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신 누구냐고요? 저는 저승에서 온 안전회라고 합니다. 저승? 지금 2차승에서 돌복길로 가려는 2차승을... 여기요, 저 죽은 거예요? 저 죽으면 안 돼요! 저 더 애도 있어요!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, 네? 아, 그럼 점검 한 번 해볼까요? 점검이요? 네.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를 잘 메고 다니셨네요. 그럼요, 안전벨트 착용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,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전벨트에서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바빠도 안전벨트는 꼭 착용했다고요! 전체 점수! 90점! 감사합니다! 아, 다행이다! 예은아, 예은아 엄마 간다! 따님분은... 좀... 네? 우리 예은이! 예은아! 예은아! 잘 차곡 써야 되는데, 그거를 입냐? 괜찮아! 나의 안전을 지키는 전좌석 안전띠! 꼭 확인하세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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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